중앙이 탁 트이니까 딱 꼬겨줬네요 이제 이제 이쪽에 늘리는 그깟 아이템들을 먹고 진입을 하면 됩니다 다시 다크서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뭐가 안전지대 아무튼 여기 보면 아이템이 하나 있고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가 밀빙니다 얘네를 처리하면 발걸음소리만 죽여주는 이걸 기고사로 그냥 무사히 돌아다닐 수 있어요 왜냐면 쟤네들 이쪽으로 안보이고 정보를 올려줘서 쟤네들 깨워줄 사람도 없거든요 여기 얘네들은 그냥 뛰어서 주파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지금 플레이 형상을 올리는 걸로 확실하게 공략을 하겠다 뭐 그런 것을 사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무책임하게 넘겨오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기서 점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아 도는 게 화윤병인데 써줘야 돼요 과윤병을 던지는 모션을 취하면 계속 트랍프를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정신 불러다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엘리베이터는 무의전을 치르고 바로 노스릭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입구관실은 그쪽으로 기사 한마리하고 기사 한마리가 좀 돌아다녀서 봐보십니다 기사 한마리하고 기사 한마리가 좀 돌아다녀서 봐보십니다 예 여기입니다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종의 지름길입니다 일종의 지름이 이제 우리의 지름이 기사 한마리하고 기사 동시에 그 말은 이 보이지 않는 몸 주문을 쓰는 게 딱 두 번 정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두 번 안에 여기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위에는 당연히 도보가 없어요. 여기서 기사의 반지를 먹을 수 있구요. 기사의 반지는 근력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건너뛰면 이게 왜 그렇게 태양의 재단이에요. 태양의 계약은 상당히 일찍 얻을 수 있지만 태양의 재단이 꽤 늦은 지점에서 발견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코옵을 열심히 뛴 대가로 태양의 메달이 30개가 열심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령 소환이 될 때 취하는 포즈를 자세하게 제스처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메달 10개에 맞히면 기적 9둔 맹세를 얻을 수 있고 등if가 제스처로 지금 체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름기체에도 들으면 내내 창을 볼 수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 étais 내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사름기체에도 들으면 사름기체 très 양이 크게 사름기체에도 들으면 대인의 창을 볼 수 있습니다. ים 먼저 여기서 카리메이곤에서 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길로 가면 붉은 눈물석의 반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그레이렛이 제일 처음 준 반지가 푸른 눈물석의 반지였는데 그거는 죽을 때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감소도가 올라갑니다 감소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오히려 공격율이 올라갑니다 이건 대서고까지 가야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오기만 하면 바로 대서고에요 여기 어떻게 지나가기만 하면 이걸 좀 강화를 할거에요 아멘 당장 보스전으로 들어가긴 좀 무리가 있고 그 아까 전에 용을 죽인 자리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물론 여기선 시리스한테서 받은 음료의 반지를 쓸겁니다 여기 영향이 떨어지면 멀쩡합니다 4 4 4 4 5 4 6 6 오븐 으윽 저희가 얻은 점수 장소가 지금 깊은 곳의 점수 장소 카림의 점수 장소를 얻어서 카림이 이리나에게 주고 모든 기적을 구매하면 이리나가 화방녀가 됩니다 이리나를 통해서 레벨을 할 수 있겠네요 이쪽 말고 좀 더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이리나를 통해서 레벨을 할 수 있겠네요 이리나를 통해서 레벨을 할 수 있겠네요 이리나를 통해서 레벨을 할 수 있습니다 레벨을 골imize tre가와이 이제 하체로 lek 아 최고 잠깐 봤다고 졸아내여 여기 오미로 가면 개가 두마리가 있고 여기를 따라서 잠깐만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여기서 가져왔었나 아 맞다 지난 영상에서 가져왔었네요 한참 전이어서 거의 까먹고 있었었네 그러면 갈 곳은 한곳이죠 한참 전이어서 이 requiem은 그 다음 색이 어메다 어메다 이제 음 standard 다다 흐흐흐 아무 소리 아닌 기적 10개가 여기 보이겠습니까 V needed votes 이씨 You know in I of Ad Info The Taran Thank you ever so much May your solemn duty conclude in triumph Oh champ New Shtey Thank you ever so much Sweet champion 아리안, 조용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 여기가. 제가 칼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할까요? 그唯一 것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제 sorcery. although my dark arts are a detestable sort that wouldn't interest you would it? hmm you're a wicked one, aren't you? very well humans are of the dark and you are no different some may avert their eyes but the truth remains the truth be careful though few humans are privy to this knowledge let it be a secret kept between you and I do stay safe you know I was thinking about leaving for another round of thieving there must be something of use in Lothric Castle I'm aware of the danger that castle is a death trap not a single man has returned from the castle in the case even back in the day but I don't want to sit around and die a petty rat and I consider myself your friend I don't want to sit around and die right, fine you're very thoughtful you are but if you change your mind to speak up I mean every word of what I said 그리고 사실 말하자면 지금 팔고 있는 물건만으로도 충분히 회차진행은 물론이고 PVP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굿바이 굳이 안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로건의 스크롤을 보내주십시오 로건의 마술은 딱 두개뿐인데 미드 소울 덩어리와 소울 창입니다 이 두개는 주순위를 조금 순위로도 일단 다 빼워놓기 위해서는 패왕원일 보스로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원래 패왕원일전에서 챙겨나오지 못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건 원일을 쓰러뜨리고 나면 보스방에 남아있습니다 예 저쪽 구석이요 요지기의 주술서 이 주술서 두개를 한번 코르닉스에게 가져다주고 반응을 할 수 있겠네요 아, 여기가 되어있어 아, 여기가 되어있어 저의 주술서는 너의 주술과 함께하는 것 같네요 하하하하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 뭐하고 있는지? 이 가슴이! 이 인식은 과일단의 일자의 이사리의 이사렛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이사렛 그러면 이사렛은 또한 이사렛은 하지만 저는 이거 못 참고 과일단의 일자의 피rom안성은 though for witches and must be learned from a mistress. But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peer upon such a thing. If only I were a woman! Ah! I am afraid I cannot accept this. This pyromancy tone is dark and delves into the depths of men where an untouchable flame resides. I cannot comprehend this myself, let alone teach it to you. It is a spell forbidden in the great swamp and nearly everywhere else too. Only one terribly afflicted or burdened by deep sorrow could begin to understand this. 어둠의 불꽃이라고 하는 암술, 그리고 마녀도 여기 있습니다. 퀼라나, Witch of Izalith, well, this is a fascinating pyromancy, very well, if this is your wish, I will unravel the thing the best I can, besides, oh, another pyromancy tone, have we? and one that resonates with the dark, yes, well suited to me, I may be a heretical sorcerer, but you bring me nothing but pyromancy's, fiendish little lad, you? 코로나의 주소서로 해검 되는게 희생해, 그리고 로직의 주소서로 해검 되는게 이 두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맵 로딩을 한 번 하고, 네, 그래서 우리의 주소서로 해검 되는게 희생해, 그리고 로직의 주소서로 해검 되는게, 카리미 이리나가 화방여가 된 모습을 확인하려고 합시다 husbands, 감독이 이리나 아래로 1기날을 통해서 레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볼건 다 봤고 그러면 다음 영상은 로스직성의 보스전 용사냥꾼의 갑주가 되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